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또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것 같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같다 유동성의 늪에 빠진 것 같다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여도 회복이 안 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빠진 것 같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굉장히 급해진 것 같고요 조금 더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였길래 그런 급한 조급한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는지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경기 부양책들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설명드리고 그 효과로 중국 경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지 영향까지 배경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영향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봐도 계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고요 이 감소가 시작된 게 21년 중반부터니까요 또 주택 가격 상승률로 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3년 말까지 24년 현재까지도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그 도시인데요 자 이 초록색 도시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도시들 빨간색 도시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도시들 물론 상승하는 도시도 있죠 뭐 거의 한 7% 정도의 도시들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93% 가량의 대부분의 도시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 전역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10년을 지내도 이 공실문제가 해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근거들까지 등장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은 실물 경제 침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소득이 있겠죠 부동산 소득과 좀 연결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차료 같은 걸 받아서 임대인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하게 되면 차익거래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한 소득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때요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2023년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득은 그 소득은 가처분 소득의 일부일 테니까 결론적으로 자산 효과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제약이 생길 것이고 심리적 제약 또는 말 그대로 자산 가치는 자산 가치가 축소됨에 따라서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중국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갈 수 있는 거죠 자산 시장의 붕괴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경로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설명드린 겁니다 두 번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에요 심리 22년 중반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추락합니다 정확히 22년 중반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부터 소비자 신뢰지수가 무너졌고 그게 회복되지 않아요 물론 이 기간에 상하이 봉쇄가 겹쳤죠 상하이 봉쇄가 있을 때부터 집값이 급락했던 거예요 거래가 완전히 단절됐었던 거예요 또 1차 봉쇄도 있고 2차 3차 봉쇄까지 있었으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될 여지 회복될 듯 하다가 다시 꺾이는 어쨌든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또 어떤 위협적인 요인이 올지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금액이 아니라 예금의 증가율입니다 예금 증가율이 대략 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를 상회해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 예금이 또 10% 증가하고 또 10%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소비하지 않고 뭐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고 그만큼 소비의 증가율은 어때요? 예금 증가율 이 파란색을 주로 하회하죠 이런 구간을 제외하면 그렇죠? 이런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금 증가율을 하회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소득, 부동산소득이 줄어들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소득이 줄어들지만 어쨌든 근로소득이나 사업속속도 있으니까 이런 소득 자체를 줄어드는 소득 중에 대부분을 저축하고 소비는 줄이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런 것이 결국 자산효과,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실물경제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한때 14%대로 고도의 성장을 했었고 그때 정말 가계 소비도 뒷받침되고 기업들의 신규 투자도 엄청나게 진전이 됐었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쭉 10%, 8%, 6% 그리고 5%대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신규 투자도 가계의 소비도 과거와 같이 큰 자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실물경제 침체까지 놓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경제 침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구조적으로도 중국 경제가 예전에 그런 성장세를 갖기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있어요 이번에는 구조적인 이유예요 구조적인 이유는 바로 인구입니다 제가 인구 보너스 효과 인구 보너스 시대 인구 오너스 효과 인구 오너스 시대라는 표현을 종종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구매해요 역시 1인당 커피 소비량은 한 잔입니다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 커피 판매액이 어때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커피 소비량이 줄지 않았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줄어드는 거죠 인구 오너스 시대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쉬운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인구가 이미 2020년 정도에 정점을 찍고요 2020년, 2021년 정도에 인구가 이제 딱 정점 찍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감률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정도부터 증감률이 이제 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구마저 감소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이름을 쌓았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역시 중국의 인구인데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노동력도 이제 축소되고 인구 감소를 겪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저출산 고령화의 과정에서는 역시 생산연령 인구, 인구는 감소하지만 이 인구 감소 속도보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요 예를 들면 이게 인구 증감률이잖아요 생산연령 인구 증감률은 이렇습니다 더 빨리 감소해요 빨간색처럼 이해 가시죠?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그만큼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생산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될 고령자는 많아지죠 그러니까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개인의 부담도 커지고 또 한 가지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가는 그래서 제조 경쟁력이 좀 실추되는 중국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아시아 신흥국으로 공장이 이전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당장 경기침체 국면 실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거 맞지만 그렇지만 더군다나 구조적으로도 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게 실물 경제 침체고요 제가 많이 드렸던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던 세 번째 늪이 디플레이션 늪이죠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8%고 거의 1년에 다다르게 마이너스 기조 0에서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2년 한 10월 9월 정도부터 마이너스로 전락했고 마이너스 행보에서 버텨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걱정인 시대에 중국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수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지 않고 가계가 소비하지 않으니까 투자 기업들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이걸 더하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더하면 내수라고 했는데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총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총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겁니다 제가 중국 경제를 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는 이야기가 중국 경제가 이런 여러 가지 늪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시진핑이 정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면서 뭐 한 겁니까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한 거죠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죠 LPR LPR을 2월 20일 날 3.95%로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를 인하한 건 근역사상 없습니다 금리 인하한 걸 보시면 4.8에서 4.75 0.075 제가 다른 자료를 띄우는 과정에서 좀 겹쳤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75에서 4.65로 인하할 땐 0.1%포인트 그죠 또 0.05%포인트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하다가 이번에는 0.25%포인트로 계단을 큰 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1년 만기는 그대로 두면서 5년 만기 금리만 끌어내렸죠 이 5년 만기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침체고 부동산 경기를 또 살리고자 부양시키고자 또 그동안에 해왔던 금리 인하 행보 미국이 금리 인상 0.5에서 5.5%로 5%포인트를 급격히 인상하던 이런 구간에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 온 거예요 이렇게 경기 부양하려고 디플레이션의 우려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근거죠 디플레이션에 이미 빠졌다라는 근거예요 왜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놓여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한 거죠 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물가를 적정하게 끌어올리고자 금리 인한 거죠 이것도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끌어내렸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통화정책이 뭐죠 통화정책 정부가 할 수 있는 통화정책은 그 다음 지급준비율이죠 지급준비율의 개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은행이든 중소은행이든 저축액이 들어오잖아요 저축이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오면 그중에 12.5%는 가지고 나머지만 대출해줘 이거예요 그중에 11.5%만 갖고 11%만 갖고 10.5%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줘 이게 뭐예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금리 인하랑 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급준비율을 낮춘다 근데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불안해지겠죠 금융 불안이 커지죠 금융 불안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떠안고 일단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야겠다 디플레이션의 눕혀서 빠져야겠다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굉장히 급한 거죠 급하게 서둘러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0.25% 0.25% 포인트를 금리 인하한 것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급격히 인한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도 급한 행보 입니다 시진핑이 이대로 두면 정말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도 있어 하면서 정말 급하게 서둘러서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한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정부가 극단적인 통화정책까지 강구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었겠죠. 재정정책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자료를 열어서 길게 깊숙이 보기엔 좀 한계가 있죠. 시간상 그렇지만 좀 최대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교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국어가 안되니까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은행의 상해 주재원이 있어요. 상해 주재원에서 발표한 중국의 금융 및 부동산 정책.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을 한국은행의 상해 주재원에서 요약정리해 준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민은행은 신용대출 시장국을 신설하고 지준율, 지급준비율이죠. 재할인금리, 기준금리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금리,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이게 뭐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에 나섰다. 신용대출 시장진흥국은 다양한 시장에서 과학기술이나 녹색이나 여러가지 용도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할 텐데 그 자금제도, 신용을 공여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신용대출 시장국까지도 신설한 거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지급준비율도 또 인하하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농업, 영세기업, 재대출, 재할인금리를 또 인하하고요. 또 추가적인 정책금리나 지급률을 인하할 전망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추가적인 정책을 또 가동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구조적 통화정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규모마저 키우겠다. 기업당 신용한도가 천만위원이었는데 이천만위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 더 많이 돈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용 부동산 대출의 용도 및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대출,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출을 주고는데 그 용도도 더 많은 용도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 사무용 오피스텔, 호텔, 종합상업시설, 백화점 상가 이미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한 상업용 부동산에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브릿지 론이라고 하죠.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하죠. 대출을 이런 영역에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부동산에도 해주겠다. 정말 대출 한도도 증가시키고 대출 용도도 증가시키고 채무상환 내용을 또 추가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지역 간의 상호 연결을 강화하여 해외 투자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금을 공유해주겠다. 그리고 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금을 더 불러드리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를 위한 어떤 편의성, 채권통, 국경관 재테크통 이런 것들이 제시됐습니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부동산금융지원이나 금융산업 개방 확대를 진행하겠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이런 금융산업 개방도 확대하겠다. 제가 뭐 주택노동건설부, 부동산정책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겠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각종 증시부양책을 발표하겠다. 수장을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경기부양책들인 거예요. 각 분야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은 도대체 어떻게래 그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일본의 주식시장은 정말 역사상 정점을 찍거나 갱신하고 중국 주가는 곤두박질 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같이 덩달아서 곤두박질 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23년에도 주가가 28%나 올랐는데 24년 연초에 17.3% 올랐고 미국도 24%, 6.5% 각각 올랐는데 유로존도 인도도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23년 마이너스 3.7%로 떨어졌다가 24년 들어서도 주가 상승률이 한국 빼고 제일 낮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자본시장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그 시장에 돈이 빠져나와서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시장으로의 투자 심리는 이렇게 높아요. 비중을 늘리고 싶다. 인도네시아, 대만 이런 지역도 나름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가장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국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부동산 경기도 부양시켜야 되고 증시도 또 부양시켜야 되고 실물 경기도 부양시켜야 되고 디플레이션의 늪에서도 빠져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소위 시진핑은 서두르는 것이다. 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매우 어두운 국면이고 그런 국면에서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제가 라이브 중이고 녹화용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마무리할 때 보여드리고 있는데 24년 3월 2일날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세미나를 하죠. 리포트를 읽으시고 또 세미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안에 리포트 세미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나중에 리포트를 읽고 영상 링크를 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죠. 100번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 앤 세미나 과정을 만들었고 24년 세계 경제를 좀 조망하시고 돈이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시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관찰하시는데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께 제 리포트 앤 세미나 이 과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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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